ぐが! 걸그룹의 웃음소리는 어떨까요 설아씨! 우리 설아씨는 또 지난주에 멤버들 없이 처음으로 이제 혼자 방송을 했잖아요 그거 혹시 멤버들이 모니터 해줬습니까? 네…멘버들이 말을 좀 천천히 하라고..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 왜 왜 갑자기 그렇게 빨리 한 거 같지는 않는데 제가, 저희 중국 멤버가 제가 세상에서 말이 제일 빠르대요. 내가 더 빠른 것 같은데? 그렇게 빠르게 하면 저도 빠를 못해요. 이런 식으로. 랩 배틀 가나요? 랩 배틀? 나는 근데 진짜 좀 약간 좀 빠른 스타일이에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오늘도 저 아까 피디님이랑 얘기하는데 말 좀 천천히 하라고. 저도 성격도 급해가지고 말을 천천히 하라고 멤버들이 얘기해주더라고요.